컴퓨터의 등장으로 인류의 기술이 진일보했음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 컴퓨터에 등장했을 때처럼 혁신적인 모델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바로 채찌PT의 등장이다. 오늘은 채찌PT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찌PT-GENE-R-ATIV-PRI-TRAI-NED 트랜스포머는 오펀AI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언어 모델로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인간과 유사한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채찌PT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1. 대본 작성 채찌PT를 이용하여 대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뷰 내용 준비 인터뷰 진행 시 필요한 질문과 답변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3. 사업 성공 방법 사업 성공에 필요한 전략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업무 정리 노하우 업무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5. 자기소개서 작성법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6. 지원서 작성법 지원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강연, 시, 문학, 법률, 의학, 법안, 초안 준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장이나 내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채찌PT는 기존의 인공지능 언어 모델과는 달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은 채찌PT 3.5 모델의 기능이며 현재 채찌PT 4.0 모델은 그 기능이 많이 향상되었다. 그러면 채찌PT 4.0 모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찌PT 4.0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국어 지원 다양한 언어를 지원함으로 다국어 대화 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2. 학습 데이터의 다양성 대규모 다양한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되었습니다. 3. 생성적 응답의 정확도 이전 버전 대비 생성된 응답의 정확도가 높아졌습니다. 4. 대화형 AI 서비스의 다양한 활용 고객 상담 서비스, 음성 인식 기술, 챗봇, 언어 번역 등의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5. 개인화된 대화 서비스 개인화된 대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도 현재 핸드폰에서 채찌PT 4.0 버전을 다운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내가 가장 원했던 다국적 언어의 동시 통역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이 영상도 채찌PT를 활용해서 제작된 AI 영상입니다. 채찌PT는 자연어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로서 앞으로 많은 분야에서 인류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채찌PT가 인류에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영향력입니다. 1. 업무 효율 향상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나 복잡한 작업을 자동으로 해결하거나 단순화 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교육 및 학습 개선 학생들의 학습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요약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및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3. 정보 검색 및 분석 인터넷상에서 대량의 정보를 빠르게 검색하고 분석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거나 예측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4.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산업 영화, 드라마, 게임 등의 제작에 있어서 스토리 작성이나 캐릭터 설정 등에 활용됨으로써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5. 의료 및 건강관리 환자의 증상이나 진단 정보를 입력하면 치료 방법이나 약료, 추천 등 의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의료 및 건강관리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5.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스마트하고 편리한 생활을 구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악용되거나 오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규제와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최신의 기술 혁신인 채찌피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버 소희아빠가 AI 기반으로 제작한 영상입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